심디클래스입니다. Easy English 자, describing location, 자, 위치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자, 집 안에인데요. 집 안에 어디 위에, 어디 옆에,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겠죠? 위치 설명하는 거. 지난 시간 1번에서는 뭐뭐이다, 아니다, 그렇죠? 무엇이다, 아니다, 그리고 뭘 입고 있다, 입고 있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연습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우리 뭘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에 있다, 장소, 위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게 있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또 어디에 있다, 그거 있는지, 그게 있나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닝 파트 들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자, what are you doing in the kitchens? 부엌에서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I'm so hungry now. 너무 배가 고파서요. Are they instant noodles? 라면 있나요? instant noodles, 라면. 라면이라고 해도 좋고요. instant noodles 해도 라면이 되겠죠? 있어요? yes, they are. 어디 보자.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함께 먹을래요? 있죠? 함께 먹을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보죠? Do you want some? Do you want some with me? 같이 먹을래요? 이런 표현을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고맙지만 전 괜찮아요. 자, no thanks, no thanks 하는 표현으로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하는 사양하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자, 음식을 이제 찾고 하는 장소 표현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표현 익히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있나요? 비동사로 물어봅니다. Are you? Are there? 당신은 뭐뭐 하나요? Are you? 뭐가 있나요? Are there? 거기 뭐 있어요? 이런 표현들인데요. 한 번 들으면서 같이 보고 따라서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두 번씩. 1번 배고파요? Are you hungry? 2번. 당신 바빠요? Are you busy? Are you busy? 3번.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4번. 거기 컵 있나요? Are there cups? Are there cups? 5번. 거기 싱크대 위에 냄비가 있나요? Are there parts on the sink? Are there parts on the sink? 6번. 거기 라면 있나요? Are there instant noodles? Are there instant noodles? Are there 라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거기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한 개가 아니라서 여러 개라서 우리가 Are there? 거기 Are they? Are there? 이런 표현을 했고요. 자, 옆에 표현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있어요. 거기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There are, there is 이런 표현도 물건의 위치를 말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 익히기 B 한번 같이 읽고 따라해 볼게요. 1번. 창문 앞에 의자가 있어요. There is a chair in front of the window. 2번. 냉장고 옆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There is a microwave next to the refrigerator. 조금 어렵죠? 한 번 더. There is a microwave next to the refrigerator. 3번. 싱크대 위에 토스터가 있어요. There is a toaster on the sink. There is a toaster on the sink. 책상 옆에 책장들이 있어요. There are bookshelves next to the desk. There are bookshelves next to the desk. 5번. 테이블 위에 컵들이 있어요. There are cups on the table. There are cups on the table. 6번. 스탠드 옆에 소파가 있어요. There is a sofa next to the lamp. There is a sofa next to the lamp. 조금 어려운 문장들이지만 자꾸 읽으세요. 자꾸 읽으셔서 우리가 한국은 램프 옆에 소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램프를 먼저 보고 그 옆에 소파를 보지만 시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소파가 있는데 램프 옆에. 그렇죠? 컵이 있는데 테이블 위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시면서 자꾸 읽어보세요. 이 문장들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꾸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네. 리슨링 파티는 선생님하고 교실에서 하시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유스픽 11번부터 15번입니다. 앞에 11번부터 10번. 5개씩 각각 10개를 우리가 각각 5개씩 10개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3번 들어가면서 5문장에서 추가됩니다. 이 문장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15개 문장은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수업시간에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더 열심히 하시지만 자꾸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들으실 때마다 생각하시고 다른 문장들은 읽는 거지만 Can you speak에 나오는 거는 내가 외운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죠. 자, 11번. 당신 준비됐나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네, 말씀하셨나요? 자, 12번. 거기 컵 있어요? 네,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자, 13번. 당신 거기 있어요? 자, 14번. 탁자 위에 컵들이 있어요. 네, 15번. 싱크대 위에 라면이 있어요. 네,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시면서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신 준비됐나요? 어떻게요? Are you ready? 그렇죠. Are you ready? 자,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자, 12번. 컵 있나요? Are there cups? Are there cups? 그렇죠. 거기 컵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 거기 있어요? 라고 물어보죠. 당신 거기 있어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탁자 위에 컵들이 있어요. There are cups on the table. There are cups on the table. 싱크대 위에 라면이 있어요. 그러면 There are cups on the table. There are cups on the table. 그렇죠? Are you there? Are you there? 그렇죠? 자, 열다섯 개 문장이에요. 열다섯 개 문장. 제가 이제 물어보겠죠. 어, 그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Who is she? 그렇죠. 그는 제 아들이에요. He is my son. 그렇죠. 당신 뭐하고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그 여자 뭐하고 있어요? 하는 표현을 제가 약간 변형했고요.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그렇죠. Are you ready? 자, 이 표현까지 해봤습니다. 집에서 자꾸만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영어를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꾸 쓰지 마시고 영어를 자꾸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연습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가 좀 쉽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조금 어려우시죠? 그런데 자꾸 말해서 입으로 말씀하시다 보면 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시고요. 열다섯 개 문장은 조금 외우려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표현 익히기 A가 있고 B가 있죠? 거긴 자꾸만 읽으세요. 자꾸 읽으셔서 문장의 구조를 자꾸 눈으로 익히시면서 입으로 소리 내서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중간까지 왔고요. 앞에 문장 연습까지 한 다음에 이 수업을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중간을 넘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세 단원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힘내시고요. 앞으로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어, 나 잘 안 돼! 라고 이렇게 기운 빠지하지 마시고 자꾸만 읽으시고 소리내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점점 좀 늘어 있는지 다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화이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